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포항 남구니까 다른 데는 또 어떠냐 포항의 경주시 신라천년고도의 경주시의 3구 대통령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당대표입니다 이재명의 전화를 해서 오후 8시 30분쯤 유튜브 채널 오마이티브에 출연한 6월 1일입니다 송영길 당대표는 제가 출구조사 전 이재명 후보와의 통화에서 이깁니다 잠 푹 자고 이따가 준비해서 나오십시오라고 했습니다 판세가 확정되면 이재명 후보를 개표 상황실로 분류하겠습니다 아직 결론이 나기 전이지만 제 정치인생에 온몸을 던져 뛰어본 첫 선거입니다 당대표로 치른 선거라 부담도 컸고 책임감도 컸습니다 약간 뒤지겠지만 출구조사 결과 결차가 1%포인트 안으로 들면 이긴다고 예측했는데 그 안으로 나와서 안두감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노란 책실한 부분에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누구가 간신간신하게 이길 그런 기획을 했구나 격차가 1%포인트 안으로 들면 이긴다고 예측했는데 그 안으로 출구조사 결과가 나와서 안두감이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 말을 잘 보면 그 말에 내포된 것이 박빙 승부로 간신간신히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당선되셨습니다 그렇게 발표하고 싶었던 거죠 대선 출구조사 박빙의 엇갈린 표정 국민의힘 당혹 민주당 고무 민주당 고무 민주당 고무 민주당 고무 민주당 고무 민주당 고무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박빙 선거가 예상되면서 양당의 반응이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예상치 못한 출구조사 결과의 당혹성 모습을 보였고 민주당은 예상보다 높은 예측 득표율에 한우승까지 터져나왔다 9일 대선 출구조사 발표에 권영색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은 KBS와의 인터뷰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차이가 적어 의외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앞서는 걸로 나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실제 여론조사하고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선거 결과를 만드니까 오야 마음대로 만드니까 주인장 마음대로 만드니까 이런 나라가 됐는데 아무도 반성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야 전문가 분석한 결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경주시의 일부를 뗐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앙선거관리내와 발표한 선거데이터를 가지고 득표율 여기 보면 간포업 이재명 사전투표 득표율 16% 당일 득표 득표율 15% 사전빼기 당일 플러스 1% 오차범위 안 관내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이재명 21% 당일 득표율 20% 차익값 플러스 2% 오차범위 안 빨간색을 보시면 거의 모두가 0에서 3%입니다 정상투표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야 전문가가 아무리 이런 분석결과를 여러분들 추적했지만 조작을 찾아낼 수 없는 겁니다 득표율의 차익값 사전빼기 당일이 다 붉은색이 다 오차범위입니다 제야 전문가가 컴퓨터를 계속 돌려가지고 조작값을 찾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했습니다 다 0가 나옵니다 무슨 값입니까 뭘 뜻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선거데이터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에서는 어떤 종류의 규칙적인 관계가 찾아지지 않은 겁니다 무작위수 자연수라는 겁니다 조작을 안 했다는 겁니다 투표자들이 던진 득표수를 그대로 합산해가지고 정직하게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발표한 경상북도 지방자치단체의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에는 모두 다 무작위수와 자연수가 나왔지 전국의 다른 지역과 같이 정확한 규칙과 패턴이 찾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작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작을 안 해놓으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다시피 다 0, 0, 0이 나옵니다 득표율을 가지고 차익값을 여러분 후보별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그림을 그려보니까 다 늘씬합니다 값이 1%, 2%, 3%, 3%, 3% 정상투표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뚱뚱하게 군대가 여러분 열병장에서 무슨 열병하는 것처럼 좌우가 쫙 대칭해서 뚱뚱하게 나오면 뭡니까 그거는 100% 뭐죠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윤석열과 심상정의 표를 빼앗아가지고 이재명한테 막 무자비로 뭡니까 쑤셔 넣은 거 정거인 거죠 전국의 모든 지역이 그랬는데 3구 대통령 선거에서 경상북도에서 조작을 안 한 겁니다 조작하지 않은 경상북도의 지방자치단체 선거 결과하고 전국의 다른 지역의 선거 결과를 다 비교하게 되면 바로 선관위 데이터가 완전히 뭡니까 만들어진 숫자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은 실수한 겁니다 그들은 실수한 겁니다 그들은 실수한 겁니다 화끈하게 경상북도도 다 조작을 해야 3구 대통령 선거에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를 포함해서 모든 권역에서 여러분들 다 조작이 돼야 그래야 다 동일한 선거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들이 발각될 나쁜 짓을 발각될 일을 한 겁니다 이제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의 일부 지역이 조작이 안 됐기 때문에 전국의 다른 지역하고 비교가 됐는데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경상북도 지방자치단체가 조작이 안 됐기 때문에 조작된 전국의 모든 다른 지역들하고 너무나 뚜렷하게 대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사악한 짓을 한 겁니다 누가 했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가장 덕을 봅니까 어떤 그룹이 가장 덕을 봅니까 이런 선거 데이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중국인민공화국의 선거관리비원회가 만들었습니까 조선인민민주공화국의 이런들 선거관리비원회가 만들었습니까 대일본제국의 이런들 선거관리비원회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선거 데이터를 이 선거 데이터를 누가 발표했습니까 이 선거 데이터를 누가 발표했냐고요 이 선거 데이터를 어떤 작자가 여러분들 발표했습니까 이 선거 데이터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선거 데이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런 선거 데이터를 누가 지금 은폐합니까 누가 이런 선거 데이터를 은폐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짓을 하고도 뭡니까 수사 한 번 없는 나라가 그게 나랍니까 개판이죠 윤석열이가 이러면서 35번 자유를 외친다고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의 입으로 공정상식 정의를 외친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닌 거죠 부정선거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못 살게도 하겠다는 일을 하는데 그 공언이 그 공언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짐승의 마인드를 가지지 않으면 정말 격노할 일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경주 경상북도 경주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아무리 분석해봐도 조작값을 찾아낼 수 없는 겁니다 너무나 정직한 선거였다는 겁니다 윤석열 0% 심상정 0% 오준호 0% 허경영 0% 이백륜 0% 오근호 0% 김경재 0% 조원진 0% 아무도 뭡니까 조작을 안 해놓으니까 이렇게 정직한 겁니다 최종결과를 여러분들 보니까 1번 2번 3번이 합쳐진 선관이 발표된 자료 이 자료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4만 3천 4만 3천 12만 3천 12만 3천 다 일치하지 않습니까 푸른색하고 맨 밑에 하고 선관이 발표된 자료하고 분석 결과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추정치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지 아무것도 조작을 안 했다는 겁니다 조작을 안 했기 때문에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값은 좀 크네요 5.7%가 나왔는데 오차범위가 마이너스 2.8% 플러스 2.8%니까 다 3% 안에 들어 있는 거죠 이재명의 사전 득표율 26 당일 득표율 23 차이값 29% 윤석열의 사전 71 당일 73 차이값 마이너스 2% 이게 다 빼앗은 것이 다 3% 안에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데이터를 참 다행이네요 3구 대통령 선거에 후보별 득표수에서 경상북도의 모든 시군구가 조작이 안 된 겁니다 놀라운 일이기도 하고 참 이 사람들이 많이 쫄았구나 급을 냈구나 그런데 좀 더 화끈하게 했으면 이길 수 있었겠구나 그런데 낭패가 3구 대통령 선거에 경상북도는 조작하지 않고 나머지 전 지역을 전남 전북 광주 광역지를 포함해 다 조작을 했으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경상북도하고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선거가 치러졌는데 너무나 다른 선거 데이터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도 보람이 있었네요 계속 외쳤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용하는 수법이 빨각이 된 거죠 제야 전문가의 노력으로 2017년 대선부터 2022년 6월일 지방선거까지 모든 분석 작업을 통해서 전산 조작을 통한 선거 사기 문제가 밝혀졌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조심하겠네요 그러나 조작은 계속하겠죠